이야아아아아아 저번에 이제 팀 짜고 나서 출정식 했었는데 좀 이제 하자있는 친구가 있었어갖고 스트라이커에 그래서 새로운 에 영입했습니다 티니지의 루니 티니지의 루니야 보샄 아니 그냥 루니 아님 이거 건장에다가 밸런스 조금 낮고 걔 야무진다니까 이거 봐 신기하지 않나? 루니 같애 심지어 태클 잘하는 것도 루니 같고 움직임만 좋으면 돼 심지어 나랑 동갑이야 이거봐 91년생 축구 잘한다니까 근데 이 얼굴이 어떻게 91년생이지? 인정 그럴수있지 그 다음에 이제 센터팩도 바꿨습니다 이거 크리스텐센으로 바꿨어요 크리스텐센 인기 많더라구요 이 시즌 그래서 이것도 한번 바꿔줬고 홀키퍼도 급여 땜에 에드와르 맨디로 바꿨습니다 와 근데 이거 뭐야 이거 스탯이 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세네가레 이범룡 엉? 와 씨바 승률 야 무과금 승률이 하아 진짜 레전드다 레전드 가보자고 쟤 클럽 어디냐고? 맨 몽펠리에 클럽부터 개특이에 파스팅 오 오 오 오 오 o o o 렉걸렸 л 루니 티 Carnegie 오 왜 저쪽을 가지 좁은거같은데 움직임 오우 드리블이 좋을지도 오 개꿀 아 Va 아.. 카즈리? 이름이 카즈리야? 카즈리이잉 좀 덜 히었다 약발이다 정발이었으면 다 히었을텐데 워오오오 짱군멍군 prz 컴온 어 체감 나쁘지 않은데요? 일단 근데 공미하고 스트라이커 둘다 권장이니까 좀 약간 든든하다 몸이 형 이거 이기면 3만원 줄게 브라질 니 통장에 3만원 없잖아 발렁지 1전 8 다음 1 가 가 아. ㅅㅂ.시나 아니 거기서 머리를 갖다대면 어떻게 미친 ㅆㅂ야 아아아아 아 엉 그러기야? 크리스텐센그러기야? 아 가즈리 아하하핳하 아 슈팅쎄다 그죠 디디 야무지인데 가능성 보인다 이 친구 꿀선수 가능성 보여 아알이 아아 넣었어야했는데 아니 아직 안 끝났어 나이스 오케이 가자들아 가자 마지막 그 시간 GAIDALY 좋타 아프지 않는데요? 슈팅 좋은데? 공미처럼 움직여 왜냐? 주포가 cf기때문에 어떻게 해야매.. 주포지션인 CF인 애들은 벤제마처럼 약간 내려와 줘 슈팅이 좋네 근데 좀 루니같애 근데 진짜로 티니지 루니 맞아 그 느낌이에요 카! 아 c..매 내가 실수 했다 에에에에에에에엣 에두아르 맨디가 조스를어보이나 아까 부터 계속 이런 시즌 다닌티람 하면 좋은점 야 개새끼들아 가자 끝내자 끝내자 야 페널티킥 가면 안돼 우리 피키를 찰수있는 애가 없어 모르겠다 씨바 왜 앞으로 쳐내 뒤로 쳐내야지 아아 조졌다 아아아아 이씨 어 카즈리가 그래도 120넘네 어 다행이다 한명은 있다 오우쉐잇 니가 못 넣으면 나이스아 오케이 똑같은 되자 하아아아 오케오케 하나만 막었는데 하나만 전부 왼쪽으로만 찼어 내가 봤을때 한번 더 왼쪽으로 찰 가능성 이거 왼쪽이다 하아아아 하하하하하하 막어 이제 막어 이제 막으면 돼 이거 마지막이니까 내가 봤을때 오른쪽으로 찰거같애 마지막은 하하하 하하하하 카즈리 잘못은 아닙니다 디디를 실수를 했어요 에 저의 실패고 카즈리 영입 나쁘지 않은거 같은데 이 팀 나쁘지 않다 이러고 지도세도 모르게 이적시장으로 침투 지도세도 모르게는 아니고 여러분들 다 알게끔 제가 그때 보내겠습니다 맘에 안들면 아 근데 나쁘지 않은거 같애 자참 봐 흐씨 샤아키리 wagon 좀 나쁠지도 한다 하複 퓷트 però 쓰읍 하oo 샤키리 에? 샤키리 침착해 나야 나 알프스 메시 이 새끼들아 어? 공 못잡아뿌면 왜하노 나답지않았어 카즈리 이야 와 진짜 약간 소림사 출신같애 방금 공중제비 도는거 보니까 어 진짜 나쁘지 않은데? 찐으로 카즈리 카즈리 뭐야 개좋아 개좋은데? 진짜 소림사 출신이라 그런가? 빠따힘이 개센데? 아 진짜 티니지 루니? 다음이야기 저는 카즈리 보다 르세라핀 카즈하가 더 좋은것 같습니다 그 뭐에요? 카즈하가 누구야? 일본사람이야? 미안한데 누군지 모르고 카즈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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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니 아니야? 루니? 또 찾았다 또 찾았다 내 맛돌이 내 애착인용 야 중거리 되는 데토마스? 커브도 높아갖고 니어 제트리도 될것 같은데 중거리 되는 데토마스라 아 끝났네 수고하셨고 마크 till 'S 채 데 encuentra 해외로 예 인 magnes 그러면 하고 사람들 공개